짜릿한 손맛을 원한다면 내게로 오라! 낚시의 낚자도 모르는 초보들도 손끝에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이곳. 따뜻한 커피는 물론 낚는 재미까지 쏠쏠한 낚시커피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즐기는 짜릿한 손맛. 이곳엔 커플뿐만 아니라 친구와 함께 낚시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진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네, 일단 이제 막 시작해서 두 마리 잡았어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두 마리요? 네. 그럼 오늘 몇 마리까지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 20마리 정도 예상합니다. 20마리 정도? 그런데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뭐야, 뭐야. 드디어 미끼를 물었습니다. 뜰채까지 동원해서 건져 올리는데요. 보이세요? 이 팔뚝만한 잉어. 힘이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물반 고기밭. 낚시를 생전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간단한 요령만 배우면 베테랑 낚시꾼이 될 수 있는 이곳. 지난 3월 처음 문을 열고 성통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대성can kier게임처럼 아하. 네. 그 마을지 않으면 될 수 있는 여행이 있나요? 예약한다는 교회에 옷을 입히는 이유가 많아요. isches 네, 그렇게樣 있는 게요. 씬과 함께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